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2명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보합장 그리고 1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유진테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신흥, SEC 등 전기차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서면 지점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일진파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종목들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35% 정도의 급락이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마감 후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또 실한 외에서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기업들의 개별적인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뷰를 좀 보자면 지금 환율도 좀 내려왔고 유가도 좀 내려온 상태. 그리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살짝 꺾이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0.5%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크게 대바닥을 그리면서 불화선은 초입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월요일에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이나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지금 월요일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들어온 이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저점을 다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이 미국의 긴축,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제한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런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만큼 우리 시장에서 또 탄탄한 종목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반도체도 어느 정도 다 가면서 시장이 돌아서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와 실적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거나 신문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을 느끼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언론에 나오거나 애널리스트들이 작동하는 내용들은 참고사항이지 실제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 시장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해서 종목별로 나타나는 시장이 좀 더 슬림화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종목별 차별화가 되는 거의 유일한 원인이죠. 실적으로 인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미국 시장에서 후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과 섹터가 국내 시장에서도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종목별 플리마에는 실적에 방점을 찍어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사실 주식 시장의 전율 같은 경우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베이지북에서 견고한 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확정 리스크, 물류 대란,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요. 이 경제 성장에 굉장히 좋지 않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악재들을 이겨내고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본다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금리보다는 기업들의 이런 실적, 기업들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돌아가는 악재에 반응하기보다는 회사 하나하나의 개별 기업들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느냐. 기술주들이 사실은 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조금 주목받는 시기들이 최근에 좀 있었죠. 그런데 기술주들보다는 물론 기술주들도 대형주가 있겠지만 실적 호조를 발표하는 대형주들 위주로 국내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위주가 되어 있죠. 코스닥보다는 물론 양 시장이 아예 정반대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코스피에 있고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 유의미한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정말로 유의미하게 자금이 들어왔고 바닷건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수급적으로도 나타났고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실적 호조를 보여주는 대형주 중에서 이 종목들을 고르시면 좀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실적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께서는 유진테크 관심 갖고 계시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던 나쁘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떨어뜨려놨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엑체인스가 지금 선행 PER 같은 경우 9배나 7배 수준으로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 그리고 혹은 과대로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을 우리가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기간 정도 한 텀 정도는 반도체 업종들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장비주들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이 유진테크라는 기업은 반도체 전공정 기업인데 증착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증착장비를 만드는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됨으로써 계속해서 미세화가 되겠죠. 미세화가 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DDR4에서 DDR5로의 그 디램 전환에서 전환에 대해서도 수혜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 SKI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이 현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주가가 약대를 보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2분기부터 이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다. 내지는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디램의 공정 전환 수에도 가능한 종목으로서 유진테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유럽에다가 10년 동안 1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SKI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의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이 유진테크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랜드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는데 일단 당장 시장에선 메모리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SKI닉스 쪽으로는 이제 디램이나 랜드 두 가지 다 SKI닉스에서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진테크의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도 이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올해 전체 1년 연간 기준으로도 작년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30%대, 70%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진테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지금 차트상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우량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니까 좀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신다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중에서 유진테크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네, 저는 섹터별로 두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자동차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나 레포트들을 사실은 좀 면밀히 보면 반도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급 부족의 해소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덜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회사들의,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차량용 자동차 기업들이 압재가 많았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정확정 리스크도 있었고요. 물류 대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도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완성차 중에서는 기아 그리고 부품업체 중에서는 만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확정 리스크에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반도 같은 경우 애플컷 관련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두 종목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전자에서는 반도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종목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너무 1등 종목들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이 세 종목 다 굉장히 실적이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 전체적으로도 향후에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도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외의 종목도 같이 보시면 지금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다른 모멘텀들이 별로 없죠. 악재도 별로 없고 호재도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은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2등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도 같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 관심 업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